안녕하세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수범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강의를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방송 잘 시청하시기 바라겠고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로 샵 3772로 이수범 제 이름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 직접 스캔하시면 저희 채널톡 추가가 가능하십니다. 채널톡 추가하신 이후에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입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으로 중요한 이슈들 그리고 시장 상황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모두 오픈을 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함께 시장 이슈 분석부터 먼저 말씀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가 이제 금지가 됐죠. 공매도가 이제 금지 결정이 좀 이뤄지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의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쪽에서 상당히 높은 폭락세가 연출이 좀 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2차전지 보여주신 분들은 많이 좀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수요 자체가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 좀 지금 닥쳐 있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 SK온, SK온에서도 현재 지금 공장 증설을 하고 있는 곳에서 지금 전면 중단을 했죠. 그렇죠? 이게 아마 오늘 뉴스입니다. 그래서 중단 결정까지 내릴 정도로 지금 완성차 업체에서 사실상 많은 수요의 감소가 지금 이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외에 다른 이제 주도주 섹터를 이제 외인과 기관들이 당연히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 모두 자금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코스피, 코스피 시장으로 좀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이 코스피의 대표적인 이제 주도주 섹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반도체 쪽도 지금 뭐 디램도 마찬가지고, 랜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좋아지는 부분으로 또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반도체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주도주 섹터는 반도체 쪽에서 많이 나올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좀 진행이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안타깝게도 사실은 70%에 넘는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들이 어닝 쇼크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시 자체에서 약간의 불안한 이런 기색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 반면에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는 70%의 기업들이 사실상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은 상당히 또 대조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전반적으로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오늘 굉장히 또 큰 이슈가 있었죠. 자, 파두라는 종목이 3분기 실적 발표를 진행을 했는데 자, 반년 매출이 고작 지금 4억 정도가 나오면서 자, 이게 맞는 건가? 그렇죠? 그래서 특례 상장을 통해서 지금 상장을 했는데 1.5조, 그러니까 시가총액 1.5조입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반년 매출이 4억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시장이 충격적인 소식이 나타나면서 오늘 당일 또 하한가로 또 직행하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원래 이제 파두에서 주요 거래처 중에 하나였던 게 이제 하이닉스인데요. 자, 하이닉스가 거래가 0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 하이닉스 발 매출이 지금 전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자,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 그리고 이런 악재 소식들이 좀 전달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좀 많은 침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더 분석을 좀 해보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요건 사항 또 좋은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자, 일단 10년물 국채금리가 아시겠지만 4.5%대까지 지금 낮아지고 있죠. 자,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전자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또 의미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국채금리가 떨어지다 보면 당연히 이게 자본시장으로 또 흘러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내년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은 시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유가 역시 지금 75달러 부근에서 많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아시겠지만 국제유가라는 것은 소비자 물가랑 지금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제유가가 70달러 부근에서 계속 움직여준다면 여기서 이제 안착을 시도하게 된다면 사실상 12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사실 대략 한 60%의 확률로 이제 뭐 금리 인상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오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확률을 많이 낮출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수급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기 때문에 우리가 증시, 안정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수한 불확실성적인 요소인데요. 대주주 양도세 물량들이 항상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11월 달, 12월 달에 항상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뉴스로 좀 들린 부분인데요. 대주주 양도세 물량, 그러니까 지금 완화, 완화시켜서 10억 정도의 대주주 요건을 지금 20억 이상 그러니까 20억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지금 조율 중에 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까지 완비가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11월, 12월 여러분들 시장을 좀 기대를 해주셔도 저는 되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제 강의 이어서 좀 진행을 할 건데요. 자, 강의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시장 상황 분석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강의 이전, 오늘 강의, 굉장히 특별한 강의를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방송 잘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준비한 강의는 7강이죠. 테마주 선전 매매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보통 이제 테마주 선전 매매하는 이 방식을 선유수 매매라고 제가 명칭을 좀 지어놨는데요. 제가 이제 뒤이어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테마주 선전 매매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만 하신다 하더라도 이 노하우를 잘 익히셔서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 수익 매매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매매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매매,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오늘 끝까지 좀 잘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주가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테마주를 매매할 때 이 공식을 정확하게 인지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주가라는 건 뭐겠습니까? 주가. 주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대감이죠. 기대감. 그래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영과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만들어주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기서 파생을 된 게 테마주 매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기대감을 만드는 게 뭐겠습니까? 뉴스, 이슈, 재료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테마주 매매를 좀 주력으로 하고 있다. 혹은 나는 중장기 가치 투자가 아닌 뭔가 단기 매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스윙주 매매 조금 더 드라마틱한 스윙률을 좀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뉴스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속보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앞으로 내가 준비해볼 만한 테마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테마주는 뉴스 한 번에 의해서 급등락이 오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부분도 기억을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슈라는 건 결국은 결론적으로 기대감을 만들어주는 요소는 이슈와 미래 실적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실적은 가치 투자 그리고 이슈라는 것은 테마주로 연관을 시키셔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마주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테마주 매매할 때 어떤 이슈가 생성이 되면 이미 이제 급등한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빈대라는 게 갑자기 어느 날 딱 튀어나올 걸 우리가 전혀 예상을 당연히 못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빈대 테마, 예를 들어 초전도체 테마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들을 만들게 되죠. 그죠? 관련주 어떤 어떤 것들이 지금 대장주라더라. 이런 소식들이 좀 들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뉴스를 또 추적합니다. 추후에 다시 한 번 빈대라는 것들이 또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테마주에 물결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매매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런 매매를 좀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스 하나에 의해서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매매법을 선호하는 경우에 좋은 성적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개인 투자자고 자영업자고 만약에 직장인이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편하게 좀 매매할 수 있는 방식은 내가 어떤 테마, 그러니까 이슈가 나오기 전에 이런 이슈를 먼저 선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1월 현 시점에서 내가 준비해 볼 수 있는 테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봤을 때 1월 달에 주력으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월 달에 일단 CES 수혜주들이 있습니다. CES 세계가전 박람회죠. 세계가전 박람회인데 1월 달에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대다수의 빅테크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발표를 해요. 또 신제품 같은 것들도 실제로 많이 발표를 하는데 예를 들어 AI, 로봇, 자율주행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6G, 우주항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낱낱이 기술들을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앞으로 이런 건 우리 제품을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트렌드를 읽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ES 수혜주들은 대다수가 뭐예요? 테크 기업들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어 AI가 화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 AI 관련 주들이 대거 급등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뉴스를 먼저 기다려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월달 이슈를 우리가 먼저 선점에서 11월, 12월 준비를 잘 하고 거기서 종목을 잘 모아 나가게 되면 1월달에 관련된 수혜주다라는 게 딱 거론돼서 기대가 물인해 주가가 급등할 때 우리는 매도할 수 있는 전략 이런 것들을 취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JP모그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죠? 바이오에서 연내 가장 큰 행사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수만 명이 참여하고 관련된 이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이벤트인데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임상이라든가 우리는 어떤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으며 여기서 지금 현재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모두 아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업체마다 미팅을 진행해서 기술 이전으로 넘어가는 사례들도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선유수 매매는 이런 부분들을 따라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슈가 나오기 전에 선점을 통해서 테마주를 매매하는 방법이고 즉, 아까 말씀드린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가 끝나거나 혹은 그 이슈 전에 만약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먼저 급등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매도를 함으로써 현금 확보하는 전략을 취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뉴스 안으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슈를 우리가 선점해서 기다려볼 수 있는 매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준비해볼 수 있을 만한 이벤트는 뭐가 있을까요? 자, TTA, 세계 첫 양자 UAM 사실표준화기구 사실표준화기구 연내 출범한다라는 소식이 있어요. 자, UAM 포럼은 오는 11월 달 출범을 계획 중이다. 자, 결론적으로 연내에 나올 만한 이벤트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11월 달, 12월 달 이 시장에서 내가 어떤 테마를 먼저 선점해야 할지 해야 될까를 봤을 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최초 타이틀이죠. 세계 첫 양자. 그렇죠? 뉴스를 보실 때에도 이 뉴스가 중요한 것인지 아닌 건지를 여러분들이 딱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세계 최초 타이틀이 붙었다. 예를 들어 무슨 삼성이 한다, 누가 한다더라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면 굉장히 크게 테마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도 세계 최초 타이틀이 있죠. 자, 글로벌 기구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이슈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강력한 테마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례성, 이례성인지 연속성 있는 테마인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관련된 국제기구가 연내 출범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딱 이례성입니다. 그렇죠? 갑자기 이게 국제기구가 나왔다가 또 국제기구가 두 번째 나온다든가 이런 이슈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빈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산이 되면서 1차, 2차, 3차 파동을 만들기도 하는데 반면에 이러한 이슈들은 어떻다?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관련된 이슈로 급등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 매도 타점까지 우리가 대략 어느 구간에서 잡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테마주 매매 방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련된 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만약에 양자암호 관련된 걸로 우리가 집중을 해봅시다. 아까 양자암호 플러스 UAM이지만 우리가 양자암호 쪽으로 좀 특화돼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네 종목 정도가 일단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로, 코이버, 우리넷, 라이트론 이 관련된 종목을 제가 직접 뽑아왔고요. 사실은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자암호 관련 수혜주라고 네이버에만 검색해본다 하시더라도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좀 나타나는데 그중에서 제가 항상 보는 거 연내에 같은 이슈로 급등을 한 적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연내에 같은 이슈로 급등한 적이 있는가 그래서 관련된 특징주 뉴스라든가 이런 뉴스가 한 번이라도 나온 적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파악합니다. 실제로 뉴스가 나온 종목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대장주들은 이 안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양자암호를 본다 하신다면 그 수십 개의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은 딱 네 종목 정도로 압축해서 체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슈를 찾았다.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이렇게 찾았죠. 찾으면 그 이후부터 뭐 한다? 차트와 수급적인 여건들을 확인하면서 매수할 타이밍들을 좀 조율해 나갑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차트를 한 번 봅시다. 코이버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코이버. 코이버 종목을 보게 되면 사실상 어때요? 예전에 이렇게 관련된 이슈로 급등한 적이 있죠. 8월 달만 하더라도 주가가 급등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다시 눌리기 시작하고 또 어때요? 또 일회성 반짝. 또 일회성 반짝.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속성 있는 테마가 아니라 한 번의 테마로 끝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관련된 양자 뭐 때문에 관련 수혜주를 엮여서 급등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급등했을 때 팔아야겠죠. 다음 날까지 또 보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당일날 처분함으로써 수익을 챙기는 이런 방식으로 매매 회전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코이버 1분 차트를 보시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다시 바닷건에 위치하고 있죠. 아직은 정확하게 관련된 수급들이 유입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바닷 구간을 그래도 지금 현재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 중에 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서서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월 안에 이슈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1월, 12월 달 잘 추적하시면서 관련된 타점을 좀 모아 나가시는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종목 자, 일단은 지금 코이버 이후에 다음 종목 같이 한번 또 체크를 좀 해볼 건데요. 일단 지금 페이지가 좀 잘 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제 코이버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하시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 우리로 같이 한번 또 체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로도 보게 되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급등이 나오죠. 그렇죠?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것도 같은 이슈죠. 8월 달에 급등했다라는 거 아까도 코이버랑 비슷하죠. 우리로도 8월 달에 급등했다라는 건 관련된 양자 암호 관련된 부분이 부각이 됐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게 되겠고요. 자, 그 이후부터 다시 한번 또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또 바닥 구간을 또 지금 지니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라이트론 종목도 같이 한번 또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라이트론 종목도 비슷하죠. 사실 비슷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급등이 이렇게 한 번씩 나오고 다시 한번 바닥 구간을 거쳐서 지금 현재 라이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을 다지고서 지금 한 30% 넘게 폭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 이런 원인이 뭐냐면 사실 라이트론 같은 경우는 200억 시비를 최근에 발행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200억 시비를 발행해서 신성장 동력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리고 관련된 재무 구조가 또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호재로 지금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라이트론이 대장주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관련된 개별 이슈로 올라갔기 때문에 아, 개별 이슈 하나가 더 껴있는 상황이구나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이제 부각이 좀 될 텐데 관련된 양자모 지금 특혜를 좀 누려보시면서 이런 테마를 먼저 선점하실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종목 잘 추적을 하시면 11월달, 12월달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안내를 도와드려 볼게요. 자, 문자 샵 37715 이수범 제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채널 추가 가능하시고요. 자, 노란톡 채널 추가까지 완료가 되신 분들은 그 안에 관련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참여를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난 문자를 보낼 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직접 스캔하신 다음에 채널 추가를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중요한 이슈들 그리고 관련된 교육들 그리고 관련된 관심 종목에 대해서 모두 오픈해드리는 거를 제가 노란톡방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혹은 종목들이 많이 물려있어서 지금 어떻게 좀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사실상 많은 교육을 좀 받아보고 싶다. 자율적인 매매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편하게 입장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테마주 목표과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테마주 저 같은 경우도 테마주를 매매할 때 사실 목표과는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전고점 차트 전후로 1차 목표과를 좀 설정을 해보세요. 보통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아까 라이트론이나 코이버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봤지만 전고점 부근에서 보통 그 터치를 못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하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아 내가 전고점까지 노려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좀 접근을 하시면 1차 목표과를 설정하기란 좀 쉬우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마가 이례성인지 연속성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만약에 이례성 테마인데 이거를 내가 욕심을 더 내서 수익률이 좀 더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해서 오히려 갖고 있다 보면 수익을 반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례성인지 연속성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셔라 라는 말씀도 같이 한번 드려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대장주인지 부대장주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자 모 제가 네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죠. 자 그중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대장주겠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그것보다도 못다한 시세를 내주는 걸 우리가 이제 부대장주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대장주를 좀 체크하시면서 대장주의 수급들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는 부대장주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빠르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대장주의 주가 흐름을 그 어느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차 목표가를 달성한 이후부터는 예를 들어 내가 5천원에 샀어요. 6천원까지 주가가 같습니다. 정고점이에요. 매도하겠죠. 자 이때 절반 매도를 합니다. 2차 목표가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6천원 6천3백원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겠죠.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는 다시 6천원까지 빠지게 된다면 1차 목표가 설정한 가격보다도 그 이하로 빠지게 된다면 그때는 전량 매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런 것들을 잘 못 지키세요. 6천3백원까지 올라가서 조금 더 욕심 부려보자. 6천5백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근데 1차 목표가를 찍은 이후로 어떻게 돼요? 주가가 확 빠져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겁니다. 그때는 내가 가진 물량들을 당연히 정리를 해서 현금 확보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목표 주가를 책정하는 예시를 실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우리 기술 투자라는 종목입니다. 뭐 다 아시겠죠. 관련된 이제 비트코인 그렇죠?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라고 하면 뭐 움직여요? 우리 기술 투자 그리고 위지트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데 자 우리 기술 투자도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1봉으로 좀 보게 되면 아 어디서 목표가를 잡아야 될지가 많이 헷갈릴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때도 보면 11월 9일 날짜인데 오늘 5천5백80원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 쭉 밀립니다.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죠. 자 이것만 봤을 때에는 목표 주가를 도대체 어떻게 책정해야 될지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주봉으로 보게 된다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제가 쭉 거넣었죠. 그렇죠? 예전에 이제 전 고점에 해당될 때 이때부터 이제 주가가 빠지는 것이 눈에 띄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이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여기서 조정을 받은 겁니다. 물론 향후에 비트코인이 더 강하게 또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된다면 비트코인 ETF 현물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로 봤을 때 1차 목표가 설정할 때 어떻게 한다? 전 고점 부근 항상 전 고점 부근 이런 부근에서 내가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목표가를 설정하실 때에는 항상 1봉보다는 주봉으로 열어두고서 예전에 관련된 테마가 부각되었을 때 관련된 재료가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주가가 급등했는가 라는 거를 이렇게 추적을 해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는 대로 관련된 재료가 좀 나오는데요. 재료 뭡니까? 현물 ETF 승인이죠. 언제 떨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마주는 뭐다? 기대감. 그렇죠? 기대감이 그대로 나옵니다. 3만 6천 달러까지도 넘었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그리고 현물 ETF 지금 개봉박도 하고 그레이 스케일이 지금 지금 증권 증권거래위원회와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노출되면서 관련된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도 있겠네요. 자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추적을 좀 하셔야 이슈를 선점할 수 있고 테마주에 대한 목표 주가까지도 설정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방송시간 이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샵 3772로 이수범 전송을 좀 해주시면 채널톡 추가 가능하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채널톡 추가를 하게 되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스마트폰 카메라 QR코드 직접 스캔하신 다음에 채널 추가도 가능하시니까요. 만약에 이 시간 외에도 실시간 중요한 이슈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아까 말씀드린 선 뉴스 테마주 관련 중요한 뉴스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 좀 정리해서 제가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선 뉴스 매매로 매매를 좀 해보고 싶다. 테마주를 선점에서 좀 진입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자 샵 3772 이수범 혹은 QR코드 스캔해 주셔서 채널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슈팅스타 일주일 체험권도 같이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지금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정확하게 감을 못 잡고 있다. 혹은 최근에 손실이 좀 많이 심해져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전략적인 종목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투자이디어와 기업 분석 차트와 수급까지 모든 요건들을 갖춘 종목을 일주일 동안 무료로 체험권을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에 한 줄기 빛이 될 만한 이런 슈팅스타 종목 체험권을 꼭 받아보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되나 실제 트레이더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할까 거기에 대한 강력한 힌트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제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슈팅스타 일주일 체험권 전원에게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매매했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주에도 잘 신청하셔서 다음주에 좋은 종목들 매매함으로써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를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관련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HTS 강의로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인데요. 코리아나라는 종목부터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코리아나 관련된 종목,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선정을 해드리면서 관련된 테마가 부각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현재 11월 11일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분명히 기대감을 위해서 한 번은 급등할 여지가 높다라는 걸 설명드리면서 코리아나를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부터 이렇게 지금 주가가 꽤 올라갔었죠. 제가 드렸던 시점과 비교를 해보면 사실상 이렇게 서서히 시세를 내줄만한 준비를 충분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시세를 내주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이 돼 있었고 일단은 수익은 대략 한 8% 정도 수익이 나오셨을 것 같고 혹은 좀 많게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10% 좀 넘게 수익을 좀 가져가실 텐데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수익을 많이 허락하고 있지 않은 시장이죠. 그래서 좀 단발성으로 좀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것들 같은 경우는 회전률을 위해서라도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수익을 옛날처럼 30%, 50% 시장이 좋을 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망이 짧게 잡고 5%든 10%든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때 챙기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아직 블랙프라이데이가 남아있고 광군절 이벤트가 남아있긴 하지만 추후에도 당연히 다시 재급등할 여지는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또 저점에서 모아 나가시는 이런 방법으로 채택하셔서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된 말씀드린 대로 실적적인 부분보다는 테마와 선유수 테마주 입장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11월 11일 광군절 이벤트가 갑자기 사라지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한 적이 없이 굉장히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도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도 제가 2주 정도, 그렇죠? 2주 됐네요. 2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면서 이렇게 조정받을 때, 그렇죠? 이렇게 조정받을 때에는 매수를 해도 좋다. 그리고 만약에 더 떨어지면 당연히 추가 매수해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하까지, 17만 원 이하까지는 안타깝게도 빠지지 않았지만 그 이후부터 어떻게 돼요? 관련된 실적 이슈로 주가가 급등을 하죠. 그래서 라면 관련된 종목은 사실 실적의 변동성이 거의 없습니다. 식품이잖아요. 갑자기 우리가 라면을 먹다가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기호식품이기도 하지만 불닭볶음면을 토대로 지금 삼양식품이 엄청난 제2의 전성기를 현재 누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3분기 실적 외에도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도 상당히 좋게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실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적을 보게 되면 연간 실적 단위로도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지금 내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아직 3분기 실적 발표는 안 됐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지만 350억 정도도 사실 좀 낮게 잡혀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컨센트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연간 실적 보시다시피 지금 올해 영업이익은 1,300억 그러니까 작년도 900억에서 1,300억까지 굉장히 50% 이상 영업이익이 폭증하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이 지금 어닝 쇼크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삼양식품은 그것을 비껴가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주가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으실까요? 내년도와 내후년도에도 대폭적인 실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피하 10배 정도로 사기에는 너무나 저렴한 종목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시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결론적으로 주가가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5년 실적 대비 피하 10배 정도 수준까지도 주가가 급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양식품도 한 15% 정도 수익이 가능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2호 테크닉스입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의 주가 급등, 물론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구간대들보다는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제가 종목상담 119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 또 추천을 예전에 수개월 전에 드리기도 했었는데 사실상 좀 보게 되면 단발선, 단기 매매 관점에서도 접근하기 용이한 반도체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나 HBM에 대한 수요는 정말 견조하고 성장성이 갑자기 고꾸라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양대의 종목들이 사실상 시장 주면 90% 정도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주가가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잘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향후에도 어떻다? 전고점까지는 다시 한번 갈 겨를이 분명히 있다. 여기 전고점 얼마예요? 일봉상으로는 18만 3천 원 정도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목표 주가를 설정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되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게 되면서 또 52주 신고가 종목들을 단타 세력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올려놓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수익 실현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이건 종목 상담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종목 상담 119 포함해서 제가 또 지금 이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HD 현대 일렉트릭은 주가가 9만 원 이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제가 사실 굉장히 공격적인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초 종목 상담 119에서 6만 원대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 거의 9만 원까지 올라왔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뭐가 있냐면 3분기 실적도 되게 잘 나왔어요. 3분기 실적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게 되시면 지금 분기별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지금 355억으로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삼양식품이네요. HD 현대 일렉트릭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죠. 그런데 보통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가 뭐냐면 영업일수가 굉장히 작았어요. 초대형 변압기를 생산해내고 있는 업체인데 사실 3분기 한 15일 정도 조업일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영업일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나게 폭발적인 영업이익을 지금 찍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2, 3분기에서 끝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현재 지금 수주장고가 4년 칠까지 모두 쌓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7년까지는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냐? 그렇지 않죠. 인도와 베트남. 지금 현재 엄청나게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가 동시에 집행 중이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말씀드린 대로 노후화된 이런 변압기 교체 수요가 동시에 발생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도 상당히 좋아질 여지가 높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은 지금 주가가 8만 원 가는데 지금 조금 빠지는데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인 전망을 보시고 꾸준하게 홀딩하시거나 조정시마다 모아 나가셔서 더 큰 수익을 누리셔야 되는 이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연간 단위로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걱정은 많이 덜어놓으셔도 되는 종목이다. 그리고 내년도 단기 순위 기준으로 2,500억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내년 기준으로 PR이 약 10배 정도에 머물고 있어서 그렇게 비싸다고 보기에도 상당히 어렵다. 말씀드린 대로 성장 산업이고 시클리컬 산업이기 때문에 워낙에 한 번에 수주를 많이 따내게 되면 3, 4년 동안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여지가 높은 이런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효성중공업, 이것도 비슷합니다. 같은 변압기 업체인데 여기는 건설업까지 같이 영위하다 보니까 사실 밸류에이션 산정하기가 꽤 까다로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변압기 종목을 내가 사고 싶다고 한다면 HD 현대 일렉트릭이 타픽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효성중공업이 저평가받고 있는 건 건설 부문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도 좀 악화가 되고 있고 지금 제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지방에 또 한 군데 분양 일정이 잡혀 있는 걸 제가 확인한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분양이 제대로 잘 안 됐다. 미분양이 좀 낫다라고 하면 지금 변압기 쪽에서 많은 돈들을 번다 하더라도 어디서 까먹겠어요. 건설 부문에서 까먹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변압기 업체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저렴합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아까 10배가 좀 넘었었죠. 효성중공업은 내년도 실적 기준 단기 순이익이 2,800억 정도가 잡혀 있는 상황인데 어때요? PR이 지금 5배 내지 6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좀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저평가 요인은 뭐다? 아까 말씀드린 건설 부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효성중공업 보게 되면 지금 굉장히 견조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효성중공업도 수주가 매우 좋습니다. 한 3년치 정도의 일감을 좀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건설 부문이 만약에 나쁘지 않다라는 전제하에 전고점까지 다시 한번 찍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분양 일정도 한번 체크해보시고 여기 미분양이 안 난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려고 한다라는 것들이 확인되시면 효성중공업이 제대로 또 가치를 입증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사이드로 봤을 때에는 효성중공업이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크리티컬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전고점까지 목표주가 좀 설정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텔스라는 종목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보통 테마주 같은 거 매매할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의 패턴이 이런 엔텔스에서 나옵니다. 보시는 대로 어떻습니까? 바닥 구간, 그렇죠? 지금 이렇게 박스권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부분들이 좀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이 박스권에서 내가 박스권 하단에서 서서히 서서히 모아 나가는 전략을 피게 된다면 관련된 테마 재료가 노출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지금 9월 19일자 날짜로 보게 되면 상한가를 한번 가고 그 이후부터 또 28%, 총 한 60% 가까운 수익률을 단기에 내볼 수가 있었던 종목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다시 지금 저점을 다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엔텔스 관련된 재료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재료가 한번 노출이 되면 상당히 재미있는 주가가 나타날 수 있겠구나 정도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보게 되면 스타링크와 협업을 하고 있다. SK가 주요 주주로 부각이 됐다. 이런 소식이 들을 때 주가가 급등한 적이 있었고요. 즉 스타링크 관련된 소식이 언제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뉴스를 추적하시면 엔텔스라는 기업에서 또 상당히 테마주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같이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스타링크가 요새 최근에 뉴스를 서서히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제 눈에 지금 띄기 시작을 했거든요. 분명히 연내 한 번은 엔텔스의 주가가 다시 한번 굉장히 좋은 면모를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목표 주가 한 6천 원 이상 보셔더라도 상당히 좋은 메리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로템. 굉장히 사실 애증의 종목 중에 하나죠. 지금 기업의 가치가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대로템 뭡니까? 지금 수출입은행에서 한도 증액을 못해주고 있다 보니까 여러 지금 국가에서 폴란드를 포함해서 여러 유럽 국가에서 지금 방산, 지금 발주를 좀 내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수주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명히 연내 좋은 소식들이 좀 들리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5대 시중은행도 함께 힘을 합쳐서 지금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가닥이 좀 잡혀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발표가 정확하게 노출이 되게 된다면 방산주도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3분기 실적을 좋게 발표했기 때문에 현대로템보다는 상당히 좋은 차트의 모습들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로템은 3분기 실적이 조금 미미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바닥에서 좀 맴돌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현대로템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또 이런 밸류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여력을 봤을 때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현대로템이 조금 더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이번에 폴란드 다시 2차 발주가 연내 꼭 등장하기를 다시 한번 바라는 마음에서 현대로템 관심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으니까요.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사실 2만 원 초중반에 잡아서 사실 손실을 본 적이 거의 없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로템을 들어가서 제가 손실낸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현대로템은 2만 원 초중반에 잡아서 3만 원대에 이런 매도하는 이런 전략들을 좀 피게 되면 굉장히 좋은 수익으로 또 연결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히림 종목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히림도 굉장히 비슷해요. 보게 되시면 지금 최근에 한 번씩 부각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아직도 다시 한번 단발성 이슈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주봉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비싼 구간이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특수한 재료를 좀 맞이하게 된다면 히림 종목도 굉장히 좋은 주가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아시겠지만 히림은 사우디 관련된 소식이 등장할 때마다 이렇게 특징주 뉴스를 꾸준하게 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 관련된 거는 연내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여기서도 시세를 한번 크게 내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지금 8천 원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이런 종목을 매수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한 8천 원대에 한번 매수를 하겠죠. 1차 매수를 진행하고 2차 매수는 좀 넉넉하게 열어둡니다. 테마주 특성상 변동폭이 굉장히 커요. 한번 떨어질 때 10%씩도 빠지기 때문에 항상 2차 매수 관점을 보실 때에는 항상 이전의 저점, 저점 단계에 이르고 있었던 이런 차트적인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고 진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1차 8,200원 부근에서 매수할 것 같고 2차는 6,800원대 매수를 해서 사우디 관련 이슈로 부각이 될 때, 급등을 할 때 그때 매도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좀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관심 종목 엔텔스, 현대로템, 히림 이렇게 가볍게 세 종목에 대해서 좀 체크를 좀 해봤고요.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런 종목에 대한 브리핑도 같이 한번 좀 진행을 했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말씀드렸죠.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수범 보내주시거나 QR코드 직접 스캔하셔서 채널톡 추가를 하시면 채널톡 추가해서 거기서 자세하게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9월, 10월 시장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마 굉장히 공감하실 텐데 9월, 10월 어려웠다가 11월 공매도 금지 딱 얘기 나오자마자 코스닥 지수가 7% 넘게 크게 치솟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사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다시 또 낙폭을 또 시작하면서 2차 전제 위주로 또 강한 하락이 동반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또 힘겨운 또 이런 상황을 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지속적으로 좋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 달도 마찬가지예요. 점차적으로 좀 좋아지는 이런 호재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좀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그래도 우리가 기대해보는 연말 랠리 그리고 내년도에 1월 랠리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점 잘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멘탈관리를 열심히 하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아시겠지만 주식 투자들 하면 이러한 단기 변동성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좋은 종목을 갖고 있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마주를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변동성 자체가 10%, 15%, 20%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게 테마주죠. 그런 종목을 매매하는데 내가 만약에 5%, 10% 밀렸다고 해서 주눅이 들고 있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란톡방 입장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주식 투자는 멘탈이 50%다. 그래서 멘탈 관리할 수 있는 방법부터 선유수 테마주 어떤 것들을 보셔야 되는지 이런 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자세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노란톡 채널 추가하시고 노란톡방까지 입장하신 분들은 상당히 좋은 정보를 받아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11월, 12월 달 굉장히 좋은 시장이 예상이 될 수도 있고 좀 안 좋은 시장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당연히 매매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좋은 정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꼭 입장하셔서 추후에도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